이순신의 할아버지 때 이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 할아버지 이백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백록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먼저 이백록이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집안 덕수희 씨 집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순신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자 왜냐하면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기묘사화로부터 15년 뒤에 이백록의 이름이 실록에 나옵니다 중종실록 중종 29년이 되는 해에 그때 이백록의 지위가 성균관 생원이라고 나와요 성균관 생원이니까 나이도 젊었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아직 관리가 되지 않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중종이 성균관에 와서 거기 공자를 모신 문묘의 제사를 지내고 쌀과 술을 성균관에 하사한 일이 있습니다 자 북왕이 성균관에 선물을 줬으니까 성균관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글을 써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때 성균관 대표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성균관 생원이었던 이백록이에요 그렇다면 15년 전에 기묘사화 때 이백록의 지위가 뭐였을까? 성균관 생원보다도 훨씬 못한 사실은 아무런 지위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화에 연루됐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것은 뒤에 만들어진 말인 것 같고 사실은 중종 29년의 성균관 생원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에 이백록의 관직이 평시서 봉사라고 나옵니다 평시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시장, 시장을 뭘 관리를 하죠? 도량형 관리해야 되고 또 물가 관리해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거네요? 훌륭한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은행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죠 거기에 종팔품 봉사라고 하는 미관 말직에 있었습니다 성균관 생원으로부터 6년 뒤에 평시서 봉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과거급제를 못했다는 걸 뜻해요 성균관을 다니는 이유는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하려고 하는 건데 평시서 봉사는 과거급제자가 가는 관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다녔는데 과거급제를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관직에 올라서 이때 평시서 봉사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문제가 생겼어요 평시서 봉사로 있을 때 이건 중종실록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관원에서 이 사관원은 관리들의 근태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관청이잖아요 지금의 감사원 같은 건데 이 사관원에서 이백록을 탄핵을 합니다 탄핵하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시서 봉사 이백록은 성품이 광패하여 광패라는 건 뭐냐면 언행이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난다 글쎄요 대단히 무례하고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예요 무례배들과 날마다 어울려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가 하면 외람된 행동 외람되다는 게 뭐냐면 분수에 넘는 이런 뜻이에요 분수에 넘는 행동으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으니 파직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중종이 아뢰대로 하라 파직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평시서 봉사라고 하는 미관 말찍에 있다가 그나마도 파직이 되고 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가문의 기반이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200록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찾아낸 게 참 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소개했던 이민웅 교수가 이걸 실록에서 찾아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종 39년 실록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직되고 4년 뒤에 일입니다 4년 뒤에 200록이 노간이 됐다는 거예요 노간 뭐냐면 죄인의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 파직된 거하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자손들까지 관직 진출에 제재를 받게 되는 이건 아주 심각한 처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게 다소 장황하게 아니죠 아주 재미있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200록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사실이 200록의 아들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정은 이순신의 할아버지죠 이정이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해가지고 진정을 올린 사건으로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명종 1년에 200록의 아들 이정이 의정부에 호소를 했어요 뭐라고 호소를 했느냐 제 아버지가 중종대왕이 돌아가셨을 적에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아들을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혐의로 노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아들 혼인 날짜를 잡아놨는데 왕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국상 날짜가 혼인 날짜하고 겹친 거예요 이럴 때는 대개 혼인 날짜를 옮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인을 치른 거죠 그렇죠? 그게 맞겠죠? 혼인 날짜는 미리 정하는 거고 왕이 돌아가시는 거는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선약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것도 문제였는데 결혼식을 올리면서 술과 고기를 차렸다 이게 중벌에 처해진 원인이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래서 노간이 됐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이 아마 경상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경상감사가 이 일을 처리하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과 고기를 차려놓았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감사의 보고를 형조에서 받아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그때 술, 고기 얘기가 새롭게 휴가가 된 것입니다 주, 육, 설, 판 네 글자가 이때 첨가가 됐고 그래서 의금부로 보고를 했고 의금부에서는 이런 괘씨만 해가지고 이백록을 불러다가 장을 치고 자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술, 고기? 임금의 장례 때 술을 마셔? 이거는요 삼강오륜을 범한 죄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이게 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이 처벌하지 않고 의금부까지 올라가서 의금부에서 직접 신문하고 처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조에서 주육설판이라는 네 글자를 첨가하는 바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례 때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왕의 장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장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술 마신다? 안 돼요 고기 먹는다? 안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태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 효성 참 심한 깊은 정도가 아니라 효성 심한 세종이 내 상이라고 고기를 안 먹을까 봐 그걸 걱정해서 고기를 안 먹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세종이 고기를 좋아했고 태종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상대 너 고기 먹어도 좋아 라는 말을 특별히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금부에서 이정의 호소를 듣고 재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재조사를 해봤더니 경상감사가 올린 보고문에 정말 주육설판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육설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때 신랑 말고 신부쪽 신부쪽 집안의 이 아들의 장인이 되는 이준이라는 사람한테는 주육설판 술과 고기를 차려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백록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노간까지 된 것은 지나친 처벌입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에요 성종이 승하셨을 때 선비 가운데 그냥 자녀의 혼례를 치른 사람을 처벌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노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간을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의정부에서 왕한테 아뢰했고 왕이 이걸 풀어줘요 자 이런 일이 이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풀리긴 했지만 이백록이 아들을 결혼시켰다가 그때 술고기 차려놨다고 해가지고 의금부에 끌려가서 장을 맞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자백을 했을 정도니까 장을 얼마나 맞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자기 자손 후손들이 전부 관직에 오르는데 제약이 있을 만한 큰일인데도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백록의 이 파직과 노간과 이런 걸 거치면서 이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꺾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문제의 그 아들 이 정이 빨리 만회를 했으면 되는데 이 정도 그걸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은 평생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집안 내력을 잘 아는 유성룡의 징브록에 나와요 유성룡과 이순신의 관계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유성룡의 이 관찰은 정확한 걸 겁니다 그 뒤에 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정에게 네 아들이 있고 그 중에 셋째가 이순신인데요 이름 지은 게 참 재밌어요 첫째가 희신, 둘째가 요신, 셋째가 순신, 넷째가 우신인데 둘째, 셋째가 요순이잖아요 뭐가 당장 떠오르세요? 요임금과 순임금 중국 고대의 성왕이라는 전설적인 인물들이죠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름을 따고 신하 신자를 돌림자로 해서 요신, 순신이 나온 거고요 그럼 그 앞에 희신은 뭘까요? 중국에 삼황오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설의 그 제왕들이죠 삼황 가운데 복희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희씨의 희자를 따가지고 희신이 된 거예요 이 복희씨는 뭘 한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어렵, 목축을 가르치고 팔괴를 만들었다 이런 전설상의 제왕입니다 복희씨의 희자 따서 희신 요임금, 순임금의 이름 따서 요신, 순신 그리고 우신은 누구냐면요 순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은 전설의 왕이에요 그래서 요순, 우탕 요렇게 고대 중국의 성왕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신 아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안 봐도 압니다 탕신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는데 뭐냐면 학문에 뜻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왕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자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는 계속한 사람인데 관직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 때 이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